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최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광역교통과 인구, 경제산업구조 등 도시계획을 개별 지자체가 아닌 수도권의 시각에서 수립해 함께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한 건데요. 수도권 거버넌스 기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세계시도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10개의 핵심 과제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광역교통수단 확충입니다. 수도권 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GTX-ABC 노선을 조기 건설하고 DEF 노선안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혼잡과 지역단절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와 철도 입체와도 함께 추진합니다. 세계시도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경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경인선과 경부선 등 지하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하화를 통해 생긴 상부 공간은 녹지로 만들어 공공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GTX 복합환승센터와 기성시가지 토지 이용도 고도화해 광역 거점을 육성하고 직주 근접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 산업벨트와 첨단산업기지를 육성해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시도는 한강에서 서해연안, DMZ일원까지 연계하는 글로벌 관광 활성화 계획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 하구까지 오가는 유람선 관광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시도는 또 권역별 특성과 인구 변화, 연계, 협력 등을 고려해 9개의 생활권 균형 발전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는 공항항만과 노우산단, GTX-D 광역교통망과 서해백길이 있는 생활권 5지역으로 함께 묶였습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광역기초지자체와 시도의회, 국토부가 참여하는 수도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주민의 선거로 단체장이 선출이 됩니다. 이 구조하에서는 각 지자체가 모여서 협력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권 발전위원회 같은 거버넌스가 그런 실행력과 재정권, 이거를 갖기 위해서는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역교통과 수도권 매립지, 주택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상생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